2023년 9월 23일 토요일 현지시각 저녁 7시 36분 여기는 대만, 타이완 가오슝에 있는 제일 유명하고 메인 야시장인 라우허 라우허 야시장 되겠습니다 라우허 야시장 왔습니다 드디어 메인 목적지였는데 드디어 왔네요 여기가 꽃이에요 과자 오시 하는구나 또 이렇게 공연을 해주네 내가 왔다고 아줌마들 손님도 많고 관객도 많고 라우 야시장의 오늘 날입니다 날 부채춤이다 부채춤 이거는 우리 전통 부채춤의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네 또 이곳 초등학교에서 주로 보는 그 포맷인데요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또 우리 아주머니들 열심히 하시는거 봐줄만 합니다 좀 다른 옷을 입은 저분이 아마 리더가 아니실까 호스트가 남다르신 조금씩 다 다르나 옷이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느낌이 살짝 베트남 느낌도 나는데 그죠 이게 아오자이 아닌가 아오자이 베트남 그런데 저기 뒤에 보면은 가우슝 리아우 라우헤 리아웅어 투어 리스트 나잇 마켓 적혀있습니다 전통? 우리 부채춤 부채춤 많이 좀 좀 다르다 그래도 다르다 하자 부채는 우리나라 부채만큼 예쁜게 없죠 상대방 Aerial 당연히 트로 안쪽 인사 puede 참 인사드림듬 하자 유 início Nered 여기 이곳까지 가고 가는걸로 재밌네요 아... 아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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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신기한... 딱 안 맞다, 후가. 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요?